금요 성령 집회인데 성령에 충만하신 능력을 여러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경우 목사님 늘 저는 이번에 이제 배웠지만 늘 말씀을 듣고 또 너무나 존경하는 또 너무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귀한 목사님 사실은 이게 계획되어 있었던 자리가 아닌데 저는 이제 몇 주간 목회용기간이라고 안시골처럼 잠깐 나왔다가 지금 한인교계가 연합을 해서 블래싱 USA 보금 광고 보금의 전함을 통해서 그 사역들이 교회들마다 이제 릴레이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하시는 이사장 장로님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온 김에 이번 주간에 우리 은혜한인교회에서 우리 한경우 목사님과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같이 연결을 해주셔서 또 섬기시는 그 자리에 제가 있다가 하여튼 한경우 목사님한테 딱 찍혀가지고 성령에 찍히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 저녁에 제가 집회를 안 하더라도 어차피 기도해야 되는 시간을 보내는 건데 또 요한범에 보면 성령의 사람은 바람이 이미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러는데 하여튼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가겠습니다. 저는 전하는 자는 부족하지만 정말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또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강력한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간표가 크로노스 이렇게 연대기적인 시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마 지난 주간에 광고 아마 안 되셨죠. 광고할 수가 없죠. 저도 몰랐기 때문에 우리 한복사님도 그냥 기도하시면서 저도 원래 오늘 스케줄이 있었는데 가족 무슨 스케줄이 있었는데 내일로 미뤄지게 되면서 핑계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순종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도 은혜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 모두가 각자에게 해주시는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가 있을 텐데 오늘 이 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우리 한복사님 선포하시고 기도하셨듯이 성령을 불같이 경험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비전이 열리고 괴놀란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될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 감동인 게 뭐냐면 선교 이야기를 들면 너무 감동인 거예요. 제가 섬기는 세종학교에도 선교회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고자 애쓰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가 세계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인데 은혜한인교회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예전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쟁이 아니라 마지막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예수님 오시는데 그 마지막 누가 복음을 전할까? 은혜한인교회가 될 것이냐? 세종학교회가 될 것이냐?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복음 전에서 예수님 오실 때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 2020년 1월 첫날 저희 교회의 전 성도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는데 코로나가 있기 전이었죠. 이제 꿈을 꾸는데 꿈 속에서 제가 이제 아우니치를 가는데 세계선교 어느 선교제를 이렇게 가는데 다 준비를 하고 거기 이제 선교제에 도착을 한 겁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그 입국 심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제 여권과 비자를 이렇게 줬죠. 그런데 막 그 알아듣지 못하는 그 언어로만 하더니 저한테 이제 그걸 도장을 찍고 주는데 제 이름이 아닌 여권 비자인 거예요.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꿈 얘기입니다. 하는데 아유 그 꿈 속에서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도 이게 통하지가 않고 아니 지금 선교 다 준비했는데 아니 선교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그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는데 꿈에서 깨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문장을 너무 강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꿈을 자주 꾸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꿈이 다 이게 뭐 영적인 꿈은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꿈은 개꿈이죠. 개꿈이든지 무의식에서 나온 꿈인데 그날을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있는 꿈이었습니다. 한 문장이 무엇이었냐면 선교는 준비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어주어야 되는 것이다. 선교는 내가 준비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계획하고 섬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라고 하는 건 그때 너무나 마음가운데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나 저 개인적으로도 아는 내용일 수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선교는 준비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어주어야 되는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의 기간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그 메시지가 다가왔었습니다. 저희 교회 혹시 뭐 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안양 평촌 지역에 있고 벽돌 공장을 리모델링한 본당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이런 극장식 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되니까 먼지도 쌓이고 또 이렇게 하여튼 너무 오래돼서 의자를 새 의자로 장의자로 완전히 교체를 이렇게 정확히 이제 4년 전 2월이에요. 2월 달 제가 이렇게 몇 주 동안 목회용 기간 갖고 이렇게 안식월처럼 갖는 기간 동안에 교회의자를 다 바꾼 겁니다. 다 바꾸고 나서 3월 첫 주일날 제가 강단에 다시 서는 그때 한국 대한민국은 전부 다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되어서 셧다운이 다 됐거든요. 새 의자가 다 깔려있는데 강단에 섰는데 본당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카메라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카메라가 나의 성도님이다 생각하고 카메라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는데 그때 마음껏 내 또 마음에 이런 어떤 도전이 있는 겁니다. 의자를 준비했다고 그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보내주고 내가 앉혀야 앉는 것이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2024년은 내가 살 수 있어서 살 수 있는 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 수 있는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목회를 하셨고 개적교회 하시면 목회하셨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사역을 또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거든요. 여러분 작년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른받은 신성도 많잖아요. 작년 살면서 2024년 나는 못 살 것이다 생각하신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다가 깰 때가 됐단 말이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늘 데려가시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 목락 누리는 것인데 이 땅에 살다가 뭐 하다 왔냐 물으면 우리가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려주셔야 가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 단지 선교하시는 우리 팀들 너무 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열려 있으니까 가는 것이죠. 제가 섭리하는 세종안교회에 선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다녀가시는데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선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선교사님 어떤 커플 몇 커플을 꼭 만나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캐나다 선교사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뵙는데 사실 선교사님들 뭐 오시다라도 다 뵙기가 어렵지만 요청이 온 겁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사역하시는 한인 선교사님인 줄 알았는데 캐나다인 현지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저희 교회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묵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참 신기하고 놀랍고 또 도전이 돼서 아니 어떻게 캐나다 분이 선교하시려고 대한민국 땅까지 오셨냐고 우리 나라를 선교하기 위해서 오신 것 같지는 않고 그랬더니 이제 간증을 듣는데 무슨 간증이냐면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대한민국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캐나다 분이 어떻게 북한에 대한 마음을 가지셨냐고 근데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거예요. 캐나다 아주 젊은 부부였습니다. 20대, 30대의 젊은 커플의 선교. 그냥 한 세 가정 정도로 제가 그 부부를 만났는데 캠퍼스 사역하면서 이제 같은 선교단체에 있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캐나다의, 캐나다 대학의 어느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이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성장을 했는데 어떤 캐나다인 교수님이 그 캠퍼스 사역을 지도하시는 캐나다인 교수님이 도전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도전을 했냐면 전 세계에서 마지막 때에 쓰시는 나라가 있다고 우리나라 사람이 교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캐나다인 현지 교수님이 그렇게 도전했다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신 나라가 있는데 캐나다면 너무 좋겠지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코리아라고 하신다. 캐나다 분이요. 그 교수님이 코리아라고 하나님이 코리아를 사용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코리아는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으로 나눠져 있다. 분단되어 있다. 그런데 사우스 코리아는 전 세계 유례 없이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룬 나라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코리아인데 노스 코리아는 북쪽에 있는 코리아는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밖의 가장 심한 나라다.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남쪽은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교회도 많고 전 세계 인구 대비당 가장 많은 선유사님들을 세계에 파송을 하는 나라가 되었고 그런데 북한 땅은 완전히 기독교 밖의 국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사우스 코리아 사람들이 노스 코리아 같은 코리아인데 못 간다. 못 들어간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우스 코리아 사람들도 못 가는 노스 코리아 북한을 우리 캐나다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다. 남한 사람도 못 들어가는 북한에 우리 캐나다 사람들이 북한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북한으로 보내신지 아니신지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한 몇 커플이 북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말을 해야 되니까 북한 가서 배우기는 어려우니까 대한민국 남한에 와가지고 대학교에 한국어학당에 등록해가지고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그 커플 중에 한 커플은 20대 때부터 그 당시에 10년 가까이 평양에서 영어교육을 통해서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열려있는 내가 갈 수 있는 땅은 선교지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전세계에 나와 계시는 많은 선교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다 계시지만 나에게 열려있는 땅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음 들고 가게 하신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지 않으셨으면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가족 다른 사람의 가족과 다르잖아요. 그 가정에 나를 부르신 것. 가족 중에 다 예수님이 믿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가족 중에 나 혼자 예수님이 믿어서 너무 힘들고 고민되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가족 중에 나 혼자 예수님을 믿는 분이 혹 계시다고 한다면 가족 중에 나 혼자 믿게 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 두신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4등의 16장에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다니는 직장, 다른 사람이 다니지 못하는 직장이잖아요. 내가 다니는 학교, 캠퍼스, 다른 사람이 다니지 못하는 학교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과 인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 사람과 만납니까? 왜 그 직장에 갑니까? 왜 그 비즈니스를 합니까? 왜 그 전문성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나에게 열어주신 곳이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선교지이고 보금의 불모지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안양평천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부흥의 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907년도에 너무 잘 아시듯이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었어요. 대부흥. 대부흥. 뭐 인간이 의도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말씀 사경의 중에. 말씀을 배우는 그 중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회개가 터지고 사람의 의도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은혜아님 교회 통해서 저는 정말 소식을 많이 듣고 감동과 도전을 받고. 이게 뭐냐면 성령 사역은 기도 사역이고 선교는 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기가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스피추얼 워페어거든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로 돌파해야 되고 저도 너무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지경을 넓히시기 전에 기도를 먼저 넓히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넓히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겁니다.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래요. 내가 부르지지만 응답 주시는 거 맞죠. 근데 왜 부르지지라고 하십니까? 응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먼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부르지지 않으면 응답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그 전세계 선교자님들이 그 나라마다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1903년대에 원산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1907년대에 평양에 부흥이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평양 땅이잖아요. 평양 기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음란하고 어둡다고 여겨지는 그 도시가 동방의 예루살렘. 거룩한 땅. 그 부흥의 근거지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수년 중에 저희 교회에서 1907년도 평양 부흥에 대해서 감동과 그 은혜 이렇게 전하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서 나가는데 어느 성도님이 저를 붙잡고 그러세요. 저희 교회에 성도님이 굉장히 또 많이 순수하시거든요. 저희 교회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이제서야 왜 부흥이 평양에서 이루어졌는지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시냐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평양에서 부흥이 이루어진 이유는 평양의 평자가 평촌의 평자고 평양의 양자가 안양의 양자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들 남의 교회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마음으로 하면 은혜 한인교회가 미주의 한인 디아스포라 중심이 아니라 미국 전역의 중심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고 세계 열방의 중심이란 믿음을 가지고 여기가 부흥의 근거지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부흥이 딴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집회 전에 우리 한목사님 통해서 교회 스토리부터 이야기, 간증들 뭐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나누시겠습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고 저희 교회도 나름대로 선교하는데 이게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부흥이라는 것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지금 부흥의 현장에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다 어려워도 다 어려워도 내 영혼이 주님 안에 깨어있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고 있으면 이미 부흥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세계 하나님의 부흥이 있다. 무슨 평양의 부흥이든 전세계에 유리 없는 그런 부흥이 전세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메말라 있어요. 그것이 무슨 부흥입니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징인된다 그랬는데 부흥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땅끝이 아니잖아요. 온유대가 아니잖아요. 사마리아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입니까? 사실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다에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없으면 예루살렘도 의미가 없고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에 충만한 바는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땅까지 부흥이 전파되면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땅까지 부흥이 땅까지 전파되려면 땅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쓰임받는 민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선교자를 파송하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하늘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이 땅에 세운 주님의 지상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중에 있을 텐데 은혜한이 교회도 쓰임받고 저희 세종학교에도 끼워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 가까웠습니다. 작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있기 전에 작년 여름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자들과 방문하고 장로님들과 가서 저희 교회 나름대로 예루살렘의 감남산에 선교 거점, 통일 선교 거점 센터를 구축하고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 교제하고 또 그 전부터 알았지만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 200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메시안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로마서 11장 아시잖아요. 이거는 교단효파 다 처월해서 신학적인 노선 다 처월해서 예수님의 제님의 때 보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의 더러가 완악하게 되는 것. 그런데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것이 이방인의 수가 차기 시작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오신다 이거 하는 순간 2단이에요. 2단, 3단, 4단까지 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죠.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몇 년 후에 오실지 모르죠. 모르는데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있단 말이죠. 마지막 때의 징조가. 전쟁, 기근, 여러가지 이상기후현상부터 특별히 보금을 적대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보금,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하는 잘못된 그런 악법들 동성의 문제 얼마나 그 파워가 높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예수의 보금의 그 구원의 유일성, 우월성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그 기준 하나님의 주권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 이거를 반하고 적대하고 디모델서 3장에 있듯이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고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저희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우리 성님들에게 나눴던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인류적 종말입니다. 마지막 때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그제 끝이 오는 마지막 인류의 종말이죠.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죽으면 개인적 종말로 주님 앞에 서잖아요. 인류적 종말이 먼저 올지 개인적 종말이 먼저 올지는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지 개인적 종말보다 인류적 종말이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죠. 빠르다는 얘기 아니라 빠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2024년도가 2023년도와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한 해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때가 참해오셨죠. 갈라데아에서 보면 때가 참해 처녀의 몸에서 나셨죠. 그 때를 카운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갔는데 보디발 장군 그 이제 그 가정에서 이렇게 일을 보다가 하여튼 유혹에 넘어갈 뻔하다가 그걸 다 뿌리치고 어쨌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얼마나 있을지 몰라요. 여기서 몇 달이 있을지 몇 년이 있을지 모릅니다. 술맞던 관원장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도 끊겼습니다. 술맞던 관원장이 잊어버려요. 잘 봐준다고 그랬는데 잘 얘기해준다고 그랬는데 이 시간이 언제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때를 카운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두 해가 되는 겁니다. 2년이 딱 지난 다음에 애굽왕이었던 바로가 꿈을 꾸는 겁니다. 꿈을 아주 압축을 하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을 꾸죠. 7년 풍년과 7년이 앞으로 7년이 풍년 동안 진행이 되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잖아요.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때 그것에 대한 주권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날에 있던 애굽에 7년과 7년, 14년의 청사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사나 요한계시록이나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늙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통기간이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능력이 한이 없으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애굽, 풍년과 흉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저 이스라엘당과 유럽, 남미, 북미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의 꿈을 꿀 때 풍년이 시작하는 그 첫 해, 첫 날 그때 요셉이 2년이 차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개인의 때는 시대적인 때와 맞물려 돌아갑니다. 우리는 과거 조선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과거 일제치아시대 때 사는 것도 아니고 과거 한국전쟁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코로나 이후로 살고 있습니다. 2014년에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비전과 맞닿아 돌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2년의 시간이 찬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갑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을 지나고 7년의 흉년 가운데 이스라엘의 성들이 이제 오는 거죠. 이제 요셉의 가정이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의 그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는 작년과 똑같아 보이고 달력이 비슷한 달력 넘기는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코로나 지난 다음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대한민국 안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고 많은 사람은 선교계 그리고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고 계세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1차선 유행, 2차선 유행, 3차선 유행 다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죠. 그런데 16장에 보면 2차선 유행인데 1차선 유행과 마찬가지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보금을 전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성령님이 전도를 막으신다?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금을 전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가지고 막았다고 얘기하느냐? 전도가 안 되는 거냐? 전도 안 되더라도 돌파하면서 전도했잖아요. 뭐 사람 간에 어떤 관계가 어려움이 있는 거냐? 아니면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냐? 아니면 보금을 전하는데 메시지가 잘 전달이 안 되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 어려움이 있어도 다 돌파하면서 보금 전해져요. 뭘 가지고 도대체 성령이 막으셨다고 느끼느냐?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감지하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만 이걸 느끼는 겁니다. 이게 자다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다가 깬다는 것은 자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감각이 없는 거거든요. 눈을 감고 있는 거거든요.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보이는 겁니다. 느끼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막으시네? 다른 사람이 물을 수 있어요. 뭘 가지고 성령이 막으신다고 그러느냐? 그걸 표현하기 어려워도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금을 전하다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보금을 전하는데 자꾸 막으시니까 서쪽으로 이 항구까지 간 겁니다. 드로와 항구까지. 그런데 드로와 항구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드로와 항구에서 막여두냐 사람의 환상을 보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환상을 본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중에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리뽀에 갔는데 거기서 무엇보다 잤습니까? 기도하는 장소를 찾는 겁니다. 보통 회당에서 기도를 했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로 가요. 그래도 하나님 주신 감동이에요. 기도하는 장소 어디 갈까? 강에 갈까? 강에 갔는데 거기에 루디아라는 여인들이 있는데 루디아라는 여인 만나고 보금을 전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사람이 마음을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 있어요. 내가 의도한 만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은혜한인교회의 만남도 성령께서 주시는 만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경옥사님과 만난 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한국교회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거든요. 거기에 놀라운 이 루디아라는 비즈니스하는 여인을 통해서 빌리뽀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도착하자마자 기도처서 찾았다고 한다면 떠나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령님 왜 막으십니까? 왜 문을 닫으십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전도가 안 됩니까? 1차 전도행 하듯이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성령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는 겁니다. 들어와까지 갔으니까 한국까지 갔잖아요. 그럼 이제 더 갈 데가 없습니다. 바다인데요. 영혼이 있어야 전도하지 바닷가에 가가지고 물고기들한테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과 자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보는 게 달라요.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 꿈을 꾸리라. 이게 비전이거든요. 근데 볼 수 없었던 걸 보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마게도냐 사람이 보여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럽니다. 바울과 바울 일행이 아,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컨퍼메이션 메시지로 받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는 거죠. 바다를 건너가 볼까? 1차 전도행은 무태소 복음을 전했습니다. 2차 전도행은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여셔서 애기를 건너서 유럽의 첫 선교가 시작되도록 길을 여신 겁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의 비전을 주시고 그 땅에 발을 밟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닫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살사냐에 있는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니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이 기적을 보는 사람은 광야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겁니다. 사막에 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사막인데 거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강을 흐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쓰임 많은 교회가 적어도 몇 교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앞으로의 사회가 그냥 인간의 능력, 지혜 아무것도 안 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설교하는 것, 성교 공부하는 것 AI가 더 잘합니다. 컴퓨터가 더 잘해요. 그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AI가 설교를 더 잘하더라. 그 설교자는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인간의 지식, 물론 필요하죠. 공부 필요하죠. 그건 중요한 거죠. 그건 기본이죠. 그런데 그 가지고 인간이 바뀝니까? 사람이 바뀝니까? 영혼이 구원 받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지금 살아 역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바뀌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로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2024년은 2023년과 전혀 다른 해다. 확신을 가지세요. 새로운 일을 가지만 올해를 예측하는 정확히 예측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본 길을, 살아본 인생을 또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해를 가장 잘 정확하게 가장 잘 예측하는 문장은 이거예요. 예측할 수 없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골리아답에서는 다윗 분명히 다윗보다 골리아답이 크죠. 그런데 하나님이 골리아답보다 크지 않습니까? 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골리아 또 무너뜨려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붙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새롭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창세계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 그날 땅에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백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다 맺게 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의 복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이미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다 받았습니다. 천국 다 얻었잖아요. 예수님 얻었잖아요. 세상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속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깝다고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시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응답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그마한 복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운 거죠.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 이 마지막 때. 마태복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개수한다는 이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비유하신 것이죠. 나중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 심판주 대신 주님 앞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냥 묻어둡니다. 책만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두 달란트 남기고 다섯 달란트 남긴 자는 자라에 떠나 착하고 충성적인 종이라고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갈 때 실망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가 결론이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복의 끈은 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제가 깨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두 가지 잠깐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제가 나눴지만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11개의 육장에 보면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를 하는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병과 마병인 엘리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셔. 아람 군대의 전략을.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 왕이 뿔이 나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성격이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의역을 하는 겁니다. 막 그러니까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엘리사 죽이자 그러고서 군대를 다 보냈는데 엘리사에게 사완이 있습니다. 종이죠. 청년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완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놀래는 거예요.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왜냐하면 이 아람 군대가 치러 왔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둘밖에 없는데 이렇게 대적이 많은데 아니 우리가 더 많다니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중부해요. 주여 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그 눈을 하나님께 열어주세요. 기도의 안에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구가 산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어요. 주께서 전진해온다 찬양했잖아요. 뜨겁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니까요. 여호사와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니까 궁리하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지 처음에 몰랐죠. 너는 적을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그러죠. 내 편이냐 적의 편이냐 그러죠. 군대 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냐 그러잖아요. 너의 질문 자체가 달려 틀렸다. 너는 내 편 적의 편 이야기하지만 다른 편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라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온 거야. 너도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 하나님의 대적을 치는 그 칼날 끝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건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여호사가 발에서 신을 벗고 내 종에게 말씀해달라고 그리고 군대 대장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여리구석을 돌고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보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스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의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을 참으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필요로 죽으신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인류가 구원 받는 것을 비전으로 보신 거예요.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살 것을 보신 거예요. 인류가 구원 받은 것을 보신 거예요. 부활로 나타나서 보신 거란 말입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보는 것이 다르니까 십자가를 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천국을 보는 자가 십자가도 치고 순교까지도 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성령 체험하고 뜨겁게 예수님 만났는데 물론 주일학교에서 공부도 했지만 그런데 성령 체험하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어릴 때지만 아 천국이 있구나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럼 나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은 잠깐인데 보금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어린 마음이지만 이것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게 달라지니까 그 당시에 저는 꿈은 비행기 날아다니는 거 보일 때마다 과거에는 이제 김포공항밖에 없지 않았어요. 김포공항 보면은 비행기 날아다니면 아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다. 이게 이제 꿈이었는데 성령 체험하니까 저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 가서 보금을 전하고 싶다. 이걸 바뀌는 거예요. 뭐 남의 얘기라고 별로 감동도 안 받으시네. 그런데 비행기 타고 여기 와가지고 또 말씀 전하잖아요. 보는 게 다르다니까요. 보는 게 여러분 11기사 18자에 보면 엘리아가 갈매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비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야곱서 5장에 보면 엘리아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우리와 성령이 다른 사람인데 같은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이 막히고 또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고 3년만 동안 닫혀있다 하늘이 열리거든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놓고 7번씩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사원이 가서 보는데 저 바닥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거든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기도 안 하면 그거는 이따가도 없어지는 우연이 생긴 구름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부흥의 사인입니다. 지금 3년만 동안 막혀있던 하늘이 열려지고 비가 내리고 열매를 맺고 이스라엘 땅은 이른비와 늦은비와 그때그때 와야지 소출이 되고 경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경제적인 위기가 정치적인 이슈고 모든 총체적인 위기였거든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총체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나 하나님의 부흥의 사인이다. 이거 바꿔거든요. 여러분의 이 예배의 현장이 여러분의 이 집회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의 헌신의 그 현장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흥의 사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보는 사람입니까? 안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셨듯이 선교제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이며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 지금 글로벌 노스죠. 지금 서구 중심의 선교에서 작년에도 이제 세계선교 전략대회라고 한국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지금 다 선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중심축이 옮겨졌다 이거입니다. 글로벌 사우스로 물론 서구를 다 버리셨다는 게 아니라 협력하지만 중심축이 옮겨진 거죠. 아프리카, 남미, 뭐 많은 땅 아시아, 하나님 근데 그 중심축이 옮겨질 때 이걸 브릿지하면서 이걸 마중물이 되면서 이거를 허브가 돼서 마지막 시대에 선교사면 이끌 나라 그러니까 어떤 나라냐 전세계 리더십이 코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보금은 평화의 보금이잖아요. 샬롬의 보금 에이레네의 보금 그래서 예수의 수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라니가 화평을 이루었잖아요. 평화의 보금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분단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보금을 전할 때마다 이 분단에 대한 이슈가 발목을 잡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 땅에 순교의 피가 흘려졌고 과거에 부흥이 있었던 그 평양을 비롯해서 수많은 순교의 피 수많은 기도가 쌓여졌던 그곳 하나님이 조만간 언더그란드 철지 지하교회를 지상교회로 올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세대는 우리의 세대는 분단의 세대를 보내고 있지만 분단의 세대와 통일의 세대를 함께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통일 세대만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분단의 세대 속에서 통일의 세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분단의 세대와 통일의 세대를 함께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년 안에 북한이 열릴 것을 기대해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독일 통일부터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어떤 계획과 의도가 아니라 정말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보험 가운데 주시는 통일의 시대를 하나님 열어주시도록 믿습니다. 여러분 이 통일의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왜 준비해야 되냐?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던 역사가 짜 있습니다. 지금 250만의 이주민들이 들어오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로 나간 750만, 지금 800만 가까이 되는 이주민들 다 다양한 문화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북한이 열리게 되면 다 민족 국가가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돼요. 탈북자들만이 아닙니다. 중국 한족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사람들, 몽골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민족, 문화 거기에 있는 어떤 보금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 디아스포라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 대한민국 교회를 깨울 때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나마 지금 지켜주시고 보여주고 함께 해주시는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부분. 우리가 연약함이 참 많지만 자기의 생명을 걸고 타문학권에 가서 보금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면하지 않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보금을 들고 생명 내에서 보금을 전하는 선교사님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이렇게 붙들고 사용하고 계시는데 반드시 북한의 문을 보금으로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믿음으로 보라는 것이죠.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은 자는 사람은 못 봅니다. 자는 사람은 못 봐요. 그런데 성령으로 깨어있으면 보는 겁니다. 깨어있으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보면 잠원서 29장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한다고 합니다. 이 묵시가 하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성경의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게 없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고르노여서 9장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데나 그냥 방향감과 없이 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까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막 아무데나 펀치 달리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확히 보고 간다는 거예요. 볏대를 향해서 간다는 것이죠. 봐야지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제대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비전이 새롭게 다듬어지고 새롭게 정교화되고 새로운 것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도 비전을 본 사람이 있고 안 본 사람이 있어요. 비전이 있었던 교회가 있고 비전이 없던 교회가 있어요. 코로나가 딱 닫히니까 전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들도 모의가 어려운데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희에게도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전도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코로나 끝나고 나 살까요? 잘 준비해서 아니 성도들도 못 오는데 어떻게 부신자를 초청해서 전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모 사장의 말씀을 마음가운데 주시는데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고 이러겠다 말하지 않느냐? 아니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하시는데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못 오면 가는 거죠. 만나는 거죠. 가족들과 비대면인 사람이 없잖아요. 가족들과 마스크 쓰고 지낸 집안에서 지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들은 그래도 같이 지낸 가족 전도의 기회를 삼고 만날 수 있으면 도전하고 섬기고 보금전하고 저희 교회 간증입니다. 다 할 수 없지만 코로나 기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제자 양육을 하고 제자를 삼고 저희 교회가 40년 올해가 41주년이 되는데 40년 역사 속에 지난 3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선교와 구제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보잖아요. 전세계 열방의 보험을 해서 보잖아요. 우리가 이 비전이 있다고 하는데 이 비전을 향해서 아름답게 달려나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나누면 보는 것과 함께 자다가 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드리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죠. 그런데 몸을 드려야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게 기도가 깨어있는 것인데 마태고 26장에 보면 제자들이 책망을 받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있다는 것을 성경에 보면 기도와 연결시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은 원했어요. 기도를. 그런데 육신이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정말 깨어있는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 있어서는 내 몸을 갖다 놔야 됩니다. 은혜 자리에. 마음은 다하죠. 마음은.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목숨은 내 육체적인 목숨이죠. 예수님이 마음으로 십자가 지셨으니까 육체로 지셨잖아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의 몸이 불의의 무기도 되고 의의 무기도 됩니다. 내 몸이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스피치의 워시 영적 예배라는 것은 로마서 12장에 있듯이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실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런 너의 드릴 스피치의 워시 영적 예배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몸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받으시지만 마음으로 평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평가하세요. 내 몸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다했죠. 마음으로는 헌금 다했고 마음으로는 손조직까지 이미 갔다 왔고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내가 전도하고 선조 다했죠. 그런데 마음이 마음이 다가 아니라 마음이 다가 아니라 마음은 원이었는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죠. 마음은 예수님 부인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비결은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것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나오신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희승이하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사활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사활을 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양시켜주셨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해보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제가 너무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뭐 이렇게 기도했던 것 산 기도했던 것 작전 기도했던 것 때로는 기도가 졸 때도 많았거든요. 작전 기도하면 방석 깔고 피곤하면 거기서 졸고 깨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졸 거면 왜 여기서 자? 매트리스 깔고 자지? 내가 뭐 한 거야? 너무 그런 거예요. 밤에 철야하고 하면 철야하다가 자잖아요. 졸잖아요. 졸면 전문용어로 철잠이라고 그러잖아요. 철야하다 잔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불 켜면 깨는 거죠.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잘 거면 집에 가서 편하게 자지 거기에 그냥 불편하게 자 기도 안 할 거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산 기도를 처음 했거든요. 예수님의 산에서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성령께서 그런 부담을 주셔가지고 동네 뒷산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뒷산부터 정복하자 가지고 뒷산 중통에 가가지고 평평한 자리에 골라가지고 그냥 무릎 꿇고 주여삼창을 했어요. 주여삼창이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은혜 받아서가 아니고 무서워가지고 우와 아무도 없어. 동네 조용해. 강아지 몇 마리만 지져. 내가 뭐 하는 거 막 눈물 콧물 쏟고 그때 막 기도한 게 다 그 자리에서 응답받은 건 아니죠. 근데 나중에 나중에 목회하고 사역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의 내용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킨 것을 내가 보았다. 그 기도 자리를 지킨 것을 보았다. 그 방석 벗어나지 않고 작정하면 크게 무릎 꿇고 졸더라도 그 자리를 지킨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내 몸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내 몸을 갖다 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주사님 아브라함 보시죠. 창세 22장에 보면 언제 여호와의 일에 예비하신 복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이걸 선포하고 외치고 이때도 주시지만 아니 아브라함이 아들 바치는 거 마음 없는 거 마음 있는 거 왜 모르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독자의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주님 마음으로 다 바쳤어요. 그럼 복 주셔야죠. 왜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근데 이삭을 데리고 삼일길 모리아산 가서 재단에 올려놓을 때까지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나만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 담가 마음으로 들어갔죠. 역사 안 일어납니다. 일곱 번 담그고 나올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몸을 담가야 되는 거예요. 몸을 담가야 그것이 순종인 거예요. 주여주여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니 홍해바다 건너는 것도 홍해 갈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모세야 너 손을 내밀어서 너로 갈라지게 하라 그런 거예요. 손을 내밀으러 지팡이 들고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그러잖아요. 갈라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너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의 하나님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세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실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길을 여시는 겁니다. 요단강도 팔 내디딜 때 갈라지는 거죠. 열이고선도 돌 때 아 그냥 무너졌으면 좋겠다. 돌면 무너지겠지 마음 가지고 안 됩니다. 몸이 돌아야 돼. 매일 한 바퀴치 일곱째 달에 일곱 바퀴 돌았을 때 주님 말씀하느라 외칠 때 무너진 거예요. 내 몸이 순종할 때 마음 빠지면 안 되고 마음과 함께 이 몸이 순종할 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능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다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내 마음만이 아니라 내 몸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몸인 주의 전 교회 위에서 두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난 비전 덮고 보이는 게 없는데 여러분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비전이 뭐라는 건 나 잘 모르겠는데 지혜가 있어요. 보는 사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 가리고 이렇게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면 어깨 오는 거예요. 눈 보이는 사람 어깨 가면 되는 거죠. 내가 안 보이는데 교회 비전이 있잖아요. 목사님 비전이 있잖아요. 우리 리더십이 비전이 있잖아요. 딱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보이는 하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열배받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의 기적의 통로로 근원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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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